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사전에 부실한 업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적격심사가 허술하게 운영돼 부실한 공사업체가 선정되면서 공사지원과 함께 액궂은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해양생태 등을 연구하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. 관상생물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해 말 완공됐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긴 채 넉 달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.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다른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로부터 압류를 당했기 때문.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공사대금 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. 광급 공사인 데다 발주처인 제주도가 원도급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 지급합의서에 3자가 도장을 찍어 이를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. 수산부에서는 압류가 돼 있다. 압류가 돼 있었는데도 자기들이 직불합의서를 해주면 된다. 이건 건설회사하고 내가 볼 땐 다 짜고 하는 것 같아. 짜고. 공무원이 이걸 직불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걸 못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나쁜 놈들이지.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원도급, 하도급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봐서 이에 대해 증인을 썼다는 겁니다. 또 하도급에게 대금을 주는 것이 맞지만 압류 조치 이후에 합의서가 작성돼 법원에서 공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. 가압류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하도급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도 받고 지급 공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법원에 걸어서 줄 수밖에 없다.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진행되는 적격 심사에서 부실한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부채와 경영평가 등 적격 심사에서 최종 95.76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. 공사를 맡은 원도급인 건설사는 입찰을 받은 뒤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정난으로 압류를 당했습니다. 해당 원도급 업체는 경찰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소규모 하청업체뿐 아니라 발주처인 제주도 역시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부실한 건설업체를 꼼꼼하게 걸을 수 있는 적격 심사 시스템의 강화가 시급합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